당면이 개혁미래당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인데요. 상당히 비슷하죠. 앞이 개혁이 똑같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당면 무임 승차는 곤란하다 불쾌감을 좀 표했는데 일각에서는 개혁 세력끼리 모인다. 개혁미래 개혁신당 향후 합당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당면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과자 이렇게 얘기할 때 특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허니 무슨 과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시장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달콤한 과자에 빠져서 그 달콤한 과자를 다 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정치하고 과자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장의 원리로 보면 서로 간에 비슷한 당면을 갖고 있는 정당, 제3지대 정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 시장 파이가 커지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정반대 현상도 가능하겠죠. 허니 무슨 과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순간에 잠깐 유행처럼 다른 과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거의 대부분 그 과자들은 지금 팔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살 깎아먹게 경쟁을 한다거나 잠깐 반짝 유행에 그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당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이 입에 붙질 않아요. 이걸 또 줄여서 부를 경우에는... 개미당입니까? 그것도 참 애매하고요. 가칭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개혁신당하고 우린 접점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혁신당하고의 거리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만나서 뭔가를 좀 하나의 지향점을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는데 굳이 개혁미래당이라고 이름을 져서 좀 마치 개혁신당에 지나치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중에 독자 생존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아까 선거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칠 수는 있겠지만 합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전력질주하면서 양쪽이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합치는 게 지고지선한 어떤 목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 망원시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가 소형 화물차를 타고 대중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양측이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죠. 총선까지는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 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제3지대 빅텐츠 주도권, 이준석 대표가 잡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따져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이 다른 어떤 신당보다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때 그리고 또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얻고 조금 더 넓은, 폭넓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욕심부려가지고 우리 사람들, 예를 들면 비례대표 순번 정할 때 우리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 사람들 순번 좀 높게 할래요? 라고 주장하고 욕심부리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쪽에서 얼마나 양보를 많이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양측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브릿지가 되는 분들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좀 조율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갈등입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당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재를 영입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라고 선을 긋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대표 순범 같은 경우도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최소한의 정강정책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신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다. 허들이 많이 높아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양측 입장을 조율해왔던 분이 조기숙 전 홍보수석. 조기숙 교수인데 이분이 양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려다가 항복했어요. 항복해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좋은 사인은 아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해서 감정이 좀 격앙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당분간은 좀 냉각기를 갖고 아니 우리가 따로 해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의석수를 못 얻을 것 같아. 우리가 국민들께 실망감만 줄 수 있어라는 절박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신당이 여러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분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총선의 같은 기호, 같은 정당으로 국민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상당히 많이 확률이 좀 떨어졌다. 예전에는 저 90% 다 통합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 50% 확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양쪽에서 좀 너무 욕심부리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모답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장 소장한테 계속 하박을 받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자신이 뿌리를 뒀던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보수하고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정당의 실질적인 어떤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뛰어나온 거잖아요. 아니 한쪽에서는 밀려나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가치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지역적인 공통점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선거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예 퇴행하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제3지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력질주에서 자기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면서 원내 교수단체는 나중에 가서 연합해가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번 총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을 평가받는 게 저는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이 됐던 관측이 됐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개혁신당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한데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 그리고 권은희 의원은 탈당 후 제3지대 행계 측 어떤 두 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유승민 전 대표의 선택은 제3신당 특히 이준석 신당의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는 모습 김을 확 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대표가 합류했을 때랑 합류하지 않았을 때 신당의 영역과 울타리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이니까요. 그렇죠.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된 분이기 때문에 신당의 조금 부족한 약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또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였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본인들이 어떤 정당을 꾸밀 거고 유승민 전 대표를 어떻게 함께 하겠다라는 비전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전 대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당에 있어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신당에 나가서는 뭐 할까? 이런 걸 계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당을 나갔다가 실패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한 번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오늘 어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정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2027년 대선 출마잖아요. 당내에서 보수 부파에서 한 번 그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강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권훈이 이제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3신당에 합류하든 합류하지 않든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광주 광산 의뢰에 출마한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랑 손잡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손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좀 회의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유승민 전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일단 저분으로서는 지금 정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삐끗하면 정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 의원은 현역 의원이죠.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힘, 그렇죠? 탈당을 했으니까 그럼 바로 의원직에서. 그런데 왜 권은희 의원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요. 이분들도 특별히. 권은희 의원은 계속 안철수 전 대표랑 정치를 같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 하면서 민주당에 있는 호남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수기가 좀 높았거든요. 감정의 골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행보를 별로 같이 해오지 않고 민주당에 있을 때도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은 누가 제3지대의 주도권을 잡고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느냐. 그게 관건일 텐데요. 지금 제3지대의 물길이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금태섭 공동대표 신당 새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존재감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개혁신당하고 개혁미래당하고 함께 만날 때 그때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거나 일종의 접착제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아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도 전 의원도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해지기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굽힐 때는 또 굽힐 줄 아는 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할 수는 있지만 함께할 것 같으면 진정에 벌써 함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가도 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함께 못하고 계속 다른 지역에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합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합쳤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는 의원이든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의원이든 간에 현직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정치를 불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개혁미래당도 그런 걸 아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권력 안에서 뭔가 힘을 만들기는 동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불안한 건 현재 원내 3당 이름까지 바꿨는데 선거 앞두고 녹색 정의당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녹색 정의당이 6석, 개혁미래당이 3석, 개혁신당이 1석인데요.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기호 3번을 받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누가 7석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최소? 가능성이 개혁미래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다 높아요. 왜냐하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150조에 의하면 정당의 기호 부여는 3월 22일에 선관위 후보 등록 때 그때 의원 수가 몇 석이냐를 따져서 그때 기준이거든요. 그럼 공천파동이 다 지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아마 각 당이 자신들의 1차 공천 명단, 낙천자 명단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역 의원 중에서 출마하고 싶은데 나는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했어 라고 하는 의원들은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당으로 가든지 이준석 전 대표 당으로 가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석, 1석인데 이거보다는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녹색정에 대한 6석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기호 3번 받으면 국민들이 앞에 있으니까 더 많이 선택하고 기호 4번, 5번 받으면 뒤에 있으니까 덜 선택하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공천 탈락자들이 3월 22일 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이 어쩌면 합쳐지면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 합쳐지지 않더라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현역 의원은 확보하고 이번 총선을 치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삭축비를 어느 당이 많이 하느냐. 그렇죠. 관건이겠네요. 좀 서고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표의 비례성의 문제 항상 국민의표의 40에서 50% 가까이까지가 사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소선거구제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증해 주는 게 결국 비례 투표란 말이에요. 정당에 투표할 경우에 의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더 넓혀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민주당이 선거제를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제3지대에 있는 정당, 새로운 정치 이념,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서 그 소수 정당들이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정당들은 전부 나 저기 싫어, 저기 싫어. 이런 정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존재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문을 열어놓고 많은 제정치 세력이 들어오길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도의 결함,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제도의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제3지대에서 새롭게 창당하거나 만들어지는 정당이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저는 고민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권용별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면서 최소한 이중 등록제를 만들어서 지역구하고 비례까지 같이 한 후보가 등록을 하게 해서 영호남 지역에서는 상대당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법들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동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선거제를 다시 개편하거나 개헌 논의하면서 선거제를 지금보다 좀 더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약속을 국민한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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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